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출입구 천장에 새집을 져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. 지금 저도 궁금해서 높아가지고 이제 사다리를 갖다 놓고 조금 올라와서 찍는 건데 한 번 더 올라가서 보면 요에다 집을 져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알을 6개를 낳았습니다. 이제 알을 6개 정도 낳았으니까 6, 7개 나면은 이 새는 이제 품게 되는데 이제 이 새들이 집 주변에다가 주로 이제 알을 많이 낳고 이제 새끼들을 부활을 해서 이제 날라가게 되는데 이 고양이들이 알면 새끼 떼 잡아먹으니까 출입구 위에다가 고양이가 못 올라오는 곳에다 이렇게 새가 약어가지고 알을 낳아서 지금 품고 있는 거를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려 드리는 겁니다. 다음이라도 혹시 잘 품어서 이제 부화가 되면은 다시 한 번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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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